안녕하세요. 네일리 드로잉이 디디입니다. 오늘 디디는 귀여운 양을 가지고 왔어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위로 볼록한 걸 3개 그릴게요. 양 얼굴에 털이에요. 그리고 큰 볼록한 걸 그리고요. 작은 볼록한 걸 좀 납작한 느낌으로 그려주세요. 여기에 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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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쪽에 3개를 그리구요. 동그란 얼굴이 그려요. 양의 얼굴이에요. 이제 여기에 풀을 초순빨 모양이 2개 그려주고요. 눈 코 코는 Y자로 그리고 입을 볼록 볼록 그려요. 양의 얼굴이 되었어요. 이제 양의 몸을 이 왼쪽 눈 아래에서 시작해서 구름처럼 몸을 그리구요. 작은 꼬리 다리 다리 2개 앞발 2개 뒷발 2개 이렇게 하면 양이 완성되었어요. 이렇게 하면 양이 완성되었어요. 그럼요. 5 네네 이 더 방법이 한글자막 by 한효주